가사를 하나 까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이 드는거죠 근데 90만원 안에 더인데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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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할 수 있으니까 또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 오셨어? 어느 동에서 오셨어? 어느 동에서 오셨어? 딸이요? 그거라도 가깝게 만나는 그날 얼굴을 굴을 밝히면서 저런 시내가 이리며 춤춰도 사랑 시즌 바짝 바짝 이래가 저런 우리 사랑 꽃 빛 아 아 아 아 아 떠나볼 저 상황 마 앗 랑 아 애정이 오피 시저 네 inary 고 가사 백 고 아 아 아, 행복해 저렴한 그날 만나는 그날 행복을 꾸며써 저런 집 매달리며 추축하는 사람의 시절 꽃게아이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이 돼 아아 아아 잃어버린 저 사랑 손감이 납니다 대전이 보이시죠